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취업과 주택시장 전반에 진입하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양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인구 동향입니다. 6월 출생아 수가 사상 첫 만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2% 넘게 줄어든 건데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빠르게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연도별 출생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 2년의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닙니다. 경남에선 올해 상반기 신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500명 이상 감소했고, 울산, 충북 등도 모두 3,000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졸업생을 포함해도 약 50만 명. 이 수는 정확히 20년 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경쟁력이 낮은 지방대학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게 1970년대 인구로 다시 회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보면 앞서 우리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인구, 학력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는 그런 추세이 있고요.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기혼 여성의 기대 자녀 수도 매년 하락하고 있는데, 출산 기간은 더 늦어지고, 둘째를 낳는 비중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에 성공하는 커플의 수도 10년 사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강원도는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가 8천 명 선을 지키며 줄어드는 속도는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도내 18개 지자체 중 이미 15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서울만 남은 도시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경종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퍼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난 15년간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예산으로 편성한 돈이 300조가 넘는데요. 관련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골목에서 아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노인들만 남았다. 지역 곳곳에서 특히 농촌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로 과거와 비교하면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가 얼마나 줄었을까. 1970년 출생아 통계 작성 이후 국내 출생아 수는 전반적인 하향세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6만 500명에 불과해 50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어떤 대안을 내놨을까. 정부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1차 기본계획에 투입된 예산은 40조 3천억 원, 2차는 109조 9천억 원, 3차 230조 원 등 15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모두 380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저출산 예산에만 국한한다면 기본계획 시행 초기 연간 1, 2조 수준에서 지난해 42조 9천억 원까지 해마다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출산율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 기간 합계 출산율은 1차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미미하게나마 오르던 것이 2018년에는 처음으로 한 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합계 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책의 실적을 예산 투입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체감되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형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맡겨서 오히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 해결 제한적이고 어떤 현실 적합적인 부분은 현장을 제대로 아는 그런 파트에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 중심이던 초기 저출산 대책은 지금은 그 범위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 명을 밑도는 수준을 보이다 보니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아이 낳고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만큼 출산율을 높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몇 곳의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경북 의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성군은 지방 소멸 위험지수가 높음에도 합계 출산율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결국 아이를 낳기 위해 인근 도시로 가야 하는 원정 출산. 지방 소멸 위험지역 1, 2위를 다투는 경북 의성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역병원 한 곳에 산부인과가 생기면서 대구나 안동까지 가야 했던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운동이나 되고 가면 사실 사모 혼자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부부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하루 정도에 또 농사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이 지역에서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의성군은 이후 추가 공모사업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분만산부인과 등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어떨까? 학생 수 67명인 금성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악기를 다루는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컨트라베이스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악기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강점이 됐습니다. 대부분 고등학생들은 공부만 하기 쉽상인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천가족, 뮤지컬 관람, 진로체험, 드론 날리기 등을 많이 해서 경험을 되게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때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일괄적으로 학교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에, 교육청이 내놓은 소규모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은 의성의 또 다른 강점이 됐습니다. 2021년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 0.8명. 하지만 의성군의 합계 출산율은 1.3명을 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평가에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의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다음으로 충남 서산시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서산은 최근 2년 연속 충남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는데요. 비결은 바로 일자리였습니다. 한번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살던 이양미 씨는 4년 전 일자리를 찾아 홀로 충남 서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직장 생활 도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 씨는 계속 서산에 살 생각입니다. 취업도 연계돼서 내려와서 진급도 하고 좋은 조건으로 내려왔거든요. 직장인 카페에서 남편을 만나서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도 처음에는 서울로 올라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동네가 공기도... 이 씨와 같은 경제활동 인구가 늘면서 서산은 최근 2년 연속 충남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산의 출산율 상승을 이끈 건 이곳 성현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산에서 태어난 전체 아이 4명 중 1명이 성현면 출신입니다. 이유가 뭘까? 바로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입주기업 60여 개에 달하는 서산 테크노밸리가 조성되고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성현면의 평균 연령은 35살, 40살 이하가 65%를 차지합니다. 서산시 평균 연령 45살에 비해 10살가량 젊은 겁니다. 젊은 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공간이 마련되면서 출산율이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산은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7개 산업단지가 분양률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가 호조를 보였고 산업단지 주변으로 20대, 30대의 젊은 근로자들 그리고 신혼부부가 대거 유입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가 젊은 도시로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또 한몫하고 있는 건 출산을 축하하는 지역사회 부딕입니다. 성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모든 출산 가정에 턱받이 등 각종 육아용품이 담긴 선물꾸러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나이가 젊어졌어요. 30대 초반으로. 그래서 우리 출생아가 생기는 데 대해서 아기들한테 기념에 남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자라는 취지로. 비결은 양질의 일자리와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서산시는 5년 안에 기업 100개 이상을 유치해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전남에서도 신생아 울음소리가 꾸준히 늘어나는 지역에 있습니다. 3년째 전남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가 태어나는 곳, 바로 순천인데요. 그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석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과 습지를 품은 도시 순천. 2023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변화시켜 도심 속 곳곳에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보고 만지면서 오감으로 자연을 느낍니다. 공원에는 특별한 놀잇감도 없지만 자연 전체가 놀이터입니다. 도심 속에 자연이 잘 어우러져 있고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림책 도서관, 기저귀 도서관이 있어 정서 안정과 교육적인 부분까지 다방면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조화로운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은 전남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습니다. 전남 지역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순천시 출생아 비중은 늘면서 3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순천시는 출생아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원인으로 정주 여건과 교통을 꼽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육아 지원 말고는 차별화된 보육 지원도 없는데 꾸준히 출생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황과 습지를 중심으로 한 자연 친화적인 정주 여건으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전남과 경남 한가운데 자리한 순천의 지리적 특성상 편리한 교통이 강점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정원 1호 도시, 순천 정원의 도시이고 교육의 도시이고 또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전남에서 저희 순천시가 제일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1위가 될 것이고 정원의 삽니다를 2023 박람회 주제로 삼고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가꾸고 있는 순천. 출산 가정이 3년째 늘면서 차별화된 저출산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경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남에서 매년 출산율 1, 2위를 차지하는 곳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창녕군이라고 합니다. 청춤한 보육이 그 비법이라고 합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든든한 내 자녀와 경남 창녕군에 사는 정은혜 씨 부부. 남편 직장으로 농촌에 정착하며 출산, 육아가 걱정이었지만 기위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입자에 대해서 또 일정 금액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좀 특별히 있고요. 또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입학 전에 매달 지원되는 금액도 상당히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구 6만여 명의 작은 농촌지역 창녕. 그러나 창녕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05, 그 전해에는 1.11로 경남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생화 수는 경남 군지역 부동의 1위입니다. 이런 결과는 실질적인 지원에 있었습니다. 창녕은 첫 아이 출산 시 200만 원, 둘째 400, 셋째는 천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매달 20만 원의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창녕군이 운영하는 퀴즈카페입니다. 경남 최초의 공공형 퀴즈카페인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기구와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서 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창녕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과 후 학생들이 편하게 간식을 먹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곳은 직장 등 바쁜 부모를 대신해 보살피는 또박이 돌봄센터입니다. 체험과 강의는 기본, 무엇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보니 이미 내년 참여 예약이 밀릴 정도입니다. 일단은 좀 보육의 목적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걱정 반 이런 마음이 있기는 있었는데 또 막상 보내보니까 보육 이상으로 교육적인 부분도 너무 잘해주셔서 만족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육아지원센터에서 부모와 자녀 교육을 지역에서 돌봄과 청소년 방과후로 이어지는 보육 환경까지. 창녕군은 여기에 의료와 환경 등 더욱 다양한 맞춤형 정책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창녕이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듯이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아이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인구 절약과 저출산 문제를 넘으려는 지자체의 피나는 노력이 지역의 기적과 같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 맡길 곳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 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내 유효 공간을 활용해 초등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우리 동네 자람타입니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돌봄시설은 부족하고 최악 연령 인구가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된 부산형 돌봄 모델입니다. 부산 지역에 총 19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함께 돌봄센터 형태로 통합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다함께 돌봄센터는 총 48곳. 학교 가기 전 아침이나 저녁 혹은 방학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기장구는 젊은 부부 그리고 맞벌이 가정이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함께 지역의 아이들을 잘 키워보지 않은 취지가 가장 커요. 주로 근린 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조성되는데 앞으로 공동주택 내 다함께 돌봄센터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의무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3년 뒤에 아파트가 중공되고 나면 법에 따른 업무 운영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한 12개소,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들어온다는 12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공되면 마을 돌봄이라든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초등 돌봄이 필요한 수요는 3만여 명, 현재 돌봄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2만여 명으로 여전히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 기준 완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미 뉴스 차선영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요. 다행히 지역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 희망이 감지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출산율을 높인 충남 서산시, 자연친화적 정조 환경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든 전남 순천시, 그리고 파격적인 출산 지원금으로 역시 출산율을 높인 경남 창녕군의 사례까지. 이 밖에 오늘 저희 뉴스에서 소개해드린 지역의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보다 많은 지역의 벤치마킹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